오케이! 렛츠고! 렛츠고! So? Now? Yes, Now! So we are going to smash! 어린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부스러우는구나, 약간. 너무 신기하다. 오, 이걸로? 오! 오! 액션은 세일리콜 주왕가. 아, 이렇게 되는 거구나. 어머, 그러면 이제 자연스럽게 되나 봐. 그러니까 까면 이게 된다고? 뭐야, 까지고 있어. 10초 동안 이걸... 네, 네, 트라이! 어, 생각보다 이거 무겁다. 뭐, 뭐야? 어? 뭐, 뭐야? 어? 어, 생각보다 이거 무겁다. 뭐, 뭐야? 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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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고고고. 이렇게? 오케이? 오케이! 이렇게, 오케이? 왜 성관? 왜 성관? 왜 성관? 왜 성관? 왜 성관? 무슨... 왜 enviant? 왜 궁바이은? 아, 이렇게 하는 거야? 왜 궁바이은? 왜 궁바이은? 에이 군바이의 에군바이의 응대해 에군바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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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ere게 Е.Я.. ela. 에이 CSV 에ecruff 현강 우리 귓박해지는 거 처음 봐. 이거 이거 무거워. 한대 슬로운 타잖아. 뭐하는 거야? 왕쥬 잘한다. 잘한다. 모든 음악이 다 여기서 나오네. 뭐야, 클럽이야? 어? 이런 데가 있었어? 아니 근데 대박이다. 너무 웃겨. 무슨 커피 하나는 이렇게 신날 수 있어? 되게 재밌게 일하시네. 고, 가자. 이렇게 천천히. 한국식이네. 봐봐, 또 뭐 있다니까? 또 뭐 있다니까? 또 뭐가 있어. 하나 할 때마다. 일을 할 때마다 이렇게 노래를 하시는구나. 모든 노래, 모든 노래, 모든 노래. 모든 노래. 모든 노래. 아, 우리를 위해서. 로스팅한다. 로스팅한다. 왠지 더워지더라고요. 로스팅한다. 바로부터 바로. 안 뜨거워? 얼마나? 15분? 15분. 10분에서 15분. 저렇게 뜨겁게? 아, 대박. 아, 바람이. 이거 봐, 이거 봐. 또 한다니까? 또 한다고. 이렇게 일하면서. 몇 번 더. 아, 바람이. 이 뭔나. 어 captivity. 아, 바람이. 아, 바람이. 아, 바람이. 그 자로. 하쿠나, 마타타. 아쿠나 마타타 아쿠나 마타타 인생에 한 번쯤 아쿠나 마타타 아쿠나 마타타 아쿠나 마타타 여기까지 구멤멜에 담아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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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진짜 이렇게 일할 때마다 이런 노래를 보면 신나긴 하겠다. 노동녀 같은 건가? 너무 이렇게 열정도 해주시니까 너무 감사하다. 진짜로? 어 한 번 해볼까? 내 뜨겁지 않을까 한 번 해보자 어? 아이 트라이 오케이? 나 좀 잘하는 것 같은데? 맞아 잘해 근데 커피 하면 저 호준 오빠 아니에요? 호준 오빠 바디 스타일 자격증 오빠 한번 해봐 눈이 조금 맵긴 한데 오우 눈이 맵다 인생에 한 번쯤 아쿠나 마타타 손호준 드라마 아쿠나 마타타 유희 모든 걸 아쿠나 마타타 은혜 언니 행복 아쿠나 마타타 언니 언니 조금 눈이 매워 언니 눈 주시 오우 너무 아파 언니 눈 맵죠? 안 매워 이거 나 가져가면 돼? 가져가주세요 이거? 책 가져가면 좋긴 하겠다 우리가 직접 볶은 걸 그쵸? 진짜 커피 한올 한올 한 알 하나를 되게 아껴서 잘 써야겠다 이렇게 정성스럽게 하는지 몰랐네 잠깐만 언니 이거 꺼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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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 맞냐? 아이 손목에 너무 힘이 들어갔잖아요 아니 뭐 나 네가 하는 거랑 똑같은 거 같은데 대충 보면 그렇죠 자세 보면 달라요 커피 프린스가 보시기에 어떠세요? 한결 사장님 어딨어요? 한결 사장님 맞아 맞아 그 언니였어 이 언니 이 언니 그 언니였어 이 언니 그 언니였어 이 언니 공찬이었어 공은찬이었어 거리가 못 느껴 공은찬 이 언니 공찬이었네 공은찬 이 언니 이 언니 이 언니 고량주에 고른 언니 시름 진짜 짱 잘한다 나 그래서 내가 진짜 언니 때문에 그거 해보고 싶었어 이렇게 고량주에 이렇게 이렇게 돌려가지고 고량주를 이렇게 막 마시잖아요 언니 나 그 장면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내가 진짜 어린이내면 그렇게 해보고 싶었는데 근데 고량주를 그렇게 마시는 사람 없더라고 응 집에 왜 저러는 거야 우와 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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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됐다 냄새 뭔가 좋아 또 좋은 냄새야 아 이렇게 직접 하는 건 처음 본다 나는 처음 봐 조심해야 돼 우와 색깔 너무 예뻐 미쳤다 미쳤다 이거야 이거 우와 이거 진짜 까매 미디엄 로스트 미디엄 로스트 미디엄 로스트 아 대박 얘 먹어보고 싶어 써? 원래 써 쓴데 너네 이런 거 먹어 덜 탄 거 나 조금만 한데 그럼 먹을만해 앗 뜨거라 앗 뜨거라 앗 뜨거라 맛있는데요? 맛있어요 약간 나무 탄 거 먹는 안 쓴데? 응 이 정도면 진짜 안 쓴 거 응 끝 향도 좋고 향도 좋아 아 아 아 또 무슨 노래 부를까? 오케이 네 네 아 이걸 또 하는 거야 또 무슨 노래 부를까? 오케이 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액 섹시하네. 언니 왜 이렇게 춤을 좋아해? 춤 되게 좋아해요 언니. 안 돼? 춤. 춤 춤情況 называется. incorpor excav잖아 춤! 춤 춤 춤. 9단계 8단계 4단계 9단계 8단계 9단계 10단계 어려울걸? 어려울텐데? 따 따 따 따 할까? 봐봐 5 6 7 4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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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됐다. 진짜 잘 됐다. 이거 찍어야 돼. 나 너무 웃기네. 짱이다. 진짜 굽다. 국자 있었어, 국자. 이대로 커피 하는 거야? 이제 로스팅. 진짜로? 탄 거를 이제 바로. 아까워, 아까워. 아까워, 아까워, 아까워. 냉사 너무 좋아. 고스멜. 땡큐. 물에다가 넣는 거야, 바로? 이렇게 한다고? 아닌데? 물에다 넣는 거야? 그냥 이렇게 한다고? 이렇게? 진짜 이렇게 넣는구나. 이거 뭐야? 이거 뭐야? 크레먼 크레먼. 이렇게 커피를 한다고? 그냥 뜨거운 물에 다 부었어. 이거 대박이다. 겉에를 거품이 나게 이렇게 살살 이렇게 하신 거. 1인 정도, 1분? 진짜 이렇게 끝이야? 오케이, 땡큐. 이렇게 해서 그냥 바로 거르지도 않고 먹는 거야? 그러니까.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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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짬뽕. 와, 진짜 찐해. 진짜 코코아 같아. 진짜 이렇게 나온다. 아, 이렇게 해서? 아, 필터? 필터링. 조심해. 아, 가루가 들어갈 수 있어서 이렇게 하는구나. 네, 조금밖에 없어. 음. 거의 없네. 오, 땡큐. 아싸안테. 와, 뜨거워. 땡큐. 오, 신기하다. 뜨겁지? 아, 쌈 쉬우게. 먼저 먹어보고. 예? 오, 신기하다. 뜨겁지? 엄청 뜨거워. 연하다. 오, 진짜 색깔은 진한데 연하다. 굿. 오, 굿. 땡큐. 오, 베리 소프트. 소프트. 음. 소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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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우, 맛있다. 어떤 맛이에요? 아. 좀 약간 연한데. 연하긴 하다, 그치? 약간 핸드드립 같은. 근데 맛있다. 핸드드립 같은 커피 맛. 근데 아까 콩을 먹어서 언니. 콩을 그냥 진짜 씹고 나서 먹어서 그런지. 나는 약간 좀. 뒷맛이 씁쓸하거든? 근데 산미가 진짜 1도 없고. 산미가 1도 없고. 굉장히 고소한 맛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진짜 좋아할 것 같아요. 제가 고소한 원두 좋아하거든요. 근데 약간 그. 사실 가루가 느껴질 줄 알았는데 사실 부드러운 정도야. 딱 그냥 막 거슬리는 정도의 가루가 아니라. 이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가루가 있어서 좀 더 이렇게 부드럽게 느껴져. 약간 거슬리는 게 아니고. 약간 스무디 같은 느낌이랄까? 약간 스무디처럼 뭔가 갈아서는. 맞아, 스무디 같아. 그런 느낌. 그리고 뭔가 이거 그거 같아. 사실 우리가 만드는 과정을 다 봐서 그런지. 너무 더 애정이 막 생기고. 커피커로 하나 떨어지는 것도 막. 이게 우리가 그냥 먹었으면 이렇게까지 맛있게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는데. 너무 맛있게 느껴져. 약간 커피 셰프 감성을 한 것 같아. 솔직히 다 잘 어울린다고. 커피 셰프 감성. 아, 어딘가 지금 음미, 음미 씨. 아, 어딘가 지금 음미, 음미 씨. 소주. 아, 왜 그래. 맞아, 이 언니 은찬이었어. 감사합니다. 언니, 하시다. 언니 분위기에 맞게 된다. 간다, 간다. 안 할래. 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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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진짜 못하겠는데. 셋이 왔어요? 둘이 왔나?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